2014년 세계선수권 결승전 브롬달 선수와 최성원 선수의 경기 중에서 브롬달 선수의 22점째 리버스 샷입니다. 어떤 두께와 당점이 좋을까요? 노란 공이 빨간 공을 때리는 키스를 피하기 위해서는 두꺼운 두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휘어가도록 당점을 조금 올려서 쳤습니다. 큐거리가 불편함으로 세게 치는 것보다도 정확하게 밀리는 현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분리만 시키고 나머지는 관선과 회전력에 의해서 득점이 되도록 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3쿠션의 여러가지 기술을 많은 배치를 통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당박 시스템에 담지 못한 배치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부족한 배치나 내용과 더불어서 소중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당박 홈페이지나 연락처를 통해 알려주시면 적극적이고 빠르게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좋은 제품을 당구 동호인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아가고 싶습니다. 부디 당박 시스템을 통해 빠르고 쉽게 실력 향상하시어 당구의 재미를 한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